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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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서 바로 비지노, 고스트 하우스, 대학로, 고스트 하우스. 근데 여기 왜 온 거예요? 여기. 아니 들어가요. 비지노. 아 예.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이런 거 진짜 안 무서워요. 나 그래서 만약에 안 무섭다 그러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찍는 거 보고 나 진짜 안 놀라고. 저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아까 게임으로 이렇게 등급을 매겼잖아요. 허세, 허세 사운드를 모인다 여기. 네. 아까 대지백 게임으로 등수를 매겼잖아요. 네. 그래서 1등과 꼴등이 이렇게 푸짐한 상품과 벌칙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 벌칙이 뭐죠? 그 벌칙은 이제 꼴찌기가 세빈이잖아요. 세빈이가 혼자. 그래서 1등이 혜택이 뭔데요? 1등은 선택권이 주어져요. 들어가시면 되고 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가시면은 기다리면서 떡튀수. 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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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보고 놀란 우리를 위해 사오는 거죠. 들어가실 거예요, 안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 저는 기사 측이 여기까지 왔는데. 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도착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저희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세빈이 닿으면 덕쟁이가 누구니? 내가 한번 케어해 주지. 자, 그럼. 들어가 일단 사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영상 보면 나오니까. 그래. 자, 그럼 저희 이제 가져. 이래놓고 갑자기 어, 나 이럴 수 있다고. 아, 저 기본이야. 아, 놀래는 건 기본이지. 나 엄청 그래.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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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주술 외운 거야. 아, 너 뭐해? 사연아,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 아! 진짜. 야. 카리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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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기본 아니야. 어디서. 아니, 뭐, 이거 뭐. 거미줄인가? 오케이. 장일아. 심박수. 어! 하아. 하아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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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하하하. 하하. 저희는 안 때리세요. 저희는. 하하하하. 아, 무섭다. 하하하. 아, 말을 알아듣이. 하하. 니가 쳤잖아. 가이발보. 어머니가 먼저 가! 미쳤어 여기 아무것도 하네 니가 먼저 가야지 내가 1등이잖아 니가 가위바위보 졌잖아 그만하세요 그만해 아 무서워 형 나 아까처럼 쇠 꽉 치면 안돼요 너무 아파가지고 저거 뭐야 저거 가려 아이고 어떻게 해야돼 어떡하라구요 아 일로 가래 아 씨 혜연이 먼저 가라고 bun 니가 먼저 가라구 거미 거미 상일이 큰일났다 오 뭐야 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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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 이거 있나? 아 야 야 야 야 아 심상일이 나왔어 아 심상일이야 재미없게 빨리 오라고 너만 피워 둘 다 피워야 되죠 둘 다 아 여기 둘이 여기 있구나 아 이거 저러는데 왜 놀래키세요 맞아요 아 몇 살이에요 야 온다 안 오잖아요 놀래켜요 왜 자꾸 때리세요 하지 못해요 깜짝 놀랐잖아 자 자 자 자 상일아 주문을 메워라 주문 아니 안보여요 빨리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핫 뭐야 뭐야 됐어 됐어 아 이쁘다 잘 된다 소리 인정 야 야 형이 열어요 야 세빈이 내가 봤을 때 죽었다 야 저 소원 적었어요 뭐예요? 떡볶이 튀김신데 맛있는 거 사주세요 무서워니까 후딱 걸고 나가지고 그런 데가 어딨지? 그냥 이렇게 거는 거야 별거 없네 소리 지르는 거 여기까지 다 들렸거든요 죄송한데 비명 소리 엄청 들었거든요 여기 실시한 모니터가 돼요 비명 소리 엄청 들었거든요 세빈아 너 죽었어 내가 봤을 때 너 여기서 그래도 심장 말해 심정지 여자 계신 나와서 무서워 한번 들어가보세요 나는 별로 안 무서운데 너는 그 형 비명 엄청 지르는 거 형 소리 지르는 거 근데 상일이 형이 오히려 비명이 상송 상일이는 상송 모르는 알잖아 아니 아까 리액션도 알잖아 리액션 안 한다면서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오케이 이거 뭐야 또 이런 거 전문이야 어 비닐 으호흡 으호 하이하류 엽 진짜 저거 근데 내가 왜 제일 처음이야? 무섭게 근데 미션이 뭐야? 미션이 있다면서요? 가자 일단 일단 가보면 알아요 우리 지금 템포가 느리니까 템포가 느리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이런 트릭이 재밌네 무당집 재단 위에 향불을 피우고 멍석 위에서 두 번 큰 절을 올리시오 아까랑 그분 아니야? 아까 그분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요? 자 준비 시작 우리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말입니다 , 우리 말입니다 뭐? 야 이제 조심해 야, 야, 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악 아궁이 손뚜껑을 열고 소금을 드실게 안다오는 주문을 외웁시오 천은중은 꿈꾼아, 못다 먹으면 못다 먹고 못다 입은 도는 게 야 dużo 소금이 어딘야? 여기서! 여기서 나와! 뭐가 뭐가? 뭔가 나올 것 같아 펜트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같아 그걸로 하자 성격 있으시네요 여기다 내 손을 같이 적어요 적어요 슬루퍼 대박 아! 됐다! 끝? 진짜 끝이에요? 아이 아이 세빈아 진짜 하나도 안 묻어 아 세빈아 진짜로 세빈아 진짜 야 손 차가운 거 보이지? 세빈아 진짜 보이지 자 세빈님 화이팅! 자 하나씩 화이팅 한 번 하고 와 하나 둘 셋 세빈아 형 같이가요 같이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형 이거 봐야 돼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전남도 전주시 완산구 동남이 한 마을의 승리가 아니라고요 이 마을에 사는 기임도 우리에게서 그로는 곧 우리를 마을에 한 번에 자, 혹시 오늘 보러 갈지 그로에게는 아 미치겠다 자살을 했다지 뭔가 아 미치겠다 형 형 형 형 한 명 뒤로 와요 뒤로 와요 어디서 누워야 으응 으아아아! 아 으아아아.. 으앗 거기있어 으아아악 으앗 바삭한 거 위기와 왈호 바쥬 위기와 왈호 바쥬 위기와 왈호 바쥬 잠시만요. 같이 가! 형! 아니 형 잠깐만요. 어이 깜짝이야. 먹어봐! 오! 오oof 버러있지 진짜 미치겠다 어땠어 어땠어 세빈이 귀가 빨개졌는데? 다리가 흐들거려요 그렇게 무선서? 혼자 하니까 무섭지 아 죽겠어 뭐가 뭐가 제일 무서워 관? 아 그 누나 너무 무서웠어요 아 그분 무서웠고 네 이렇게 해서 남장특집 저희가 귀신의 집에 와봤는데요 정말 한여름에 그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귀신의 집에 오셔서 한여름에 더위를 한번 날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요 추석, 추석, 추석 다음에 같이 와요 저희 스누퍼 대표 겁쟁이 장세빈과 함께하는 귀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럼 네 그럼 지금까지 하얀 랜스 워스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가자 안녕 곧